연수구가 23일부터 27일까지 노인장애인과 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, 지체장애인협회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시행합니다. 단속 장소는 연수구 홍보미디어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확인된 민원 밀집지역으로 지역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건물과 시설 등입니다. 이번 단속에서 불법주차와 주차방해,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 부당 사용이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